그 사이에 아니라면 왜! 몰랐음으로? 너 내가 김유월인 거 알고 있잖아. 적반하장이라더니 내가 널 패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감히 네가 날 쳐? 후안무치한 양지가의 사손답네. 윤시열 그 여자는 과거에 날 배신하고 날 죽인 원수한테 지집갔어. 그런 여자한테 설마 내가 아직도 미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? 시끄러워! 신미식품 니들 뜻대로는 안 될 거다.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. duh!